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종목 상담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투자 강의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포지션을 잡아 들어가잖아요. 어떠한 매매에 있으면 매매를 함에 있어서 포지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포지션에 따른 우리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구나 어떠한 운동 경기를 할 때 포지션이 있듯이 매매에도 이러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포지션에 맞는 룰이 있잖아요. 이 룰과 맞게 우리도 포지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강의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바로 매매 포지션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매매 포지션 우리가 매매 포지션 어떤 게 있을까요? 단타 말 그대로 단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매매 기법을 단타라고 하죠. 그리고 스윙도 기간에 따라서 단기와 중기 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함에 있어서 포지션 잡기 위해서는 상승하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 말 그대로 실적 기업의 실적이죠.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수요와 공급 대한 수급. 이 실적과 성장성이 받침되었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 이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심리. 우리가 매물대, 매물대 얘기를 하잖아요. 매물대에서 특히 매물대에서 이 투자자의 심리가 발동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심리,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 부근에서 여기서 물려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매수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와,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와, 이제 드디어 본전 왔다. 라면서 이제 이런 심리가,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한 반면에 우리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와, 이제 바닥 다졌다.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가격적인 차트를 통한 이런 투자자의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경기 사이클,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 이런 모든 정치, 사회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는 이러한 왜 이렇게 해서 상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이 주식이 상승할 거야, 이 기업이 좋아질 거야 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외부적 요인을 잠깐 돌려서 외부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반도체, 반도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까지, 작년이었죠. 작년까지 반도체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뭐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랐을까요? AI 때문에 올랐죠. AI, AI, AI 때문에 올랐어요. 이게 AI가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성이 보이는 거죠. 내부적 요인, 어떠한 경기 사이클이 성장성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이 좋아졌다. AI로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재정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통화 정책이 뭐냐? 우리 계속해서 FMC 보잖아요, FMC. FMC 보잖아요. FMC 보듯이 이게 뭘까요? 기준금리 보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보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왜 보느냐? 이 시장의 화폐에 대한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지, 화폐 물량이 풀리냐 안 풀리냐를 보기 위해서 금리를 보는 거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 우리가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폐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미래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기술적. 말 그대로 기업의 내재적 가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가치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 상당히 어려워하실 겁니다. 기본적 분석 어려워하실 텐데 기본적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 굳이 예를 한번 또 들어보자면 우리가 치킨집을 차리잖아요. 치킨집에 투자를 하거나 치킨집을 차렸을 때 만약에 치킨 한 마리에 만 원을 팔아요. 대략 만 원에 판다고 쳐요. 만 원에 판다고 쳤을 때 우리가 남는 돈이 4천 원이 남는다고 칠게요. 4천 원. 그럼 마진율이 얼마일까요? 4천 원이 남으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40%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단가가 내려가서 한 마리를 팔았을 때 4천 원이 남았는데 5천 원이 남게 됐어요. 그러면 마진율이 40%에서 50%로 바뀌게 되겠죠. 50%로. 그러면 이 기업이 좋아지는 걸까요? 성장성이 생기는 걸까요? 안 생기는 걸까요? 성장성이 바로 생기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시장에 기본적 분석을 대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술적이에요. 말 그대로 테크니컬이 아니라 이미 기술된 가격의 차트. 과거의 가격 변화를 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차트다. 차트다. 이게 차트. 차트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움직였으니.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어떤 행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 요즘 누가 이런 거 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 언제적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에 나가는 사람들 정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은 사파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봐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내가 맞는,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좀 찾아서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인지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략 방법의 종류. 이게 바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이게 포지션인데. 포지션인데 단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제 기준에서 단타, 단타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예요. 그냥 당일. 당일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이게 바로 단타다. 이틀, 삼일 갖고 있는 거 이게 단타? 저는 아닙니다. 단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간에 매매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에 조금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단타 매매 기준은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다. 5일, 20일, 10일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는 바로 단기예요, 단기.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매매의 특징이 뭐냐. 리스크가 최소화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최소화. 그리고 빠른 수익, 빠른 수익이 나요. 수익이 빠르게 나기도 하는데 손절도 그만큼 빠르게 나는 게 바로 단타 매매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우리가 챙겨가야 한다는 얘기죠. 수익이 빠르게 나고 손실도 그만큼 빠르게 난다. 빠른 시간 안에 회전률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단타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단기 매매로 넘어가게 되면 단기간의 흐름에 맞춰서 집중하는 거예요. 흐름에, 이 흐름. 말 그대로 이 흐름이라는 게 추세겠죠. 추세.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 나왔을 때 올라타서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하루 이틀 많게는 10거리, 20거리까지. 이때까지 보유하는 게 바로 단기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간의 흐름. 어떠한 이슈가 있겠죠. 이 단기간의 흐름에 받쳐주는 거는 이슈.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최근에 이슈. 떠오르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오늘 시장 일부 종목 상승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례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한 번 더 재조명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이 흐름에 집중해서 추세를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단기 매매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중기 매매,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미래를 예상을 좀 해야 돼요. 미래를 예상을 해야 되고, 이것보다 단기 매매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타 매매가 대략 시장에서 약 5% 정도. 5% 정도 수익을 원한다고 그러면 대략 2%에서 5% 잡으면 되거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날 짧고 짧고 짧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 중기 매매는 최소 20%는 먹어줘야 돼요. 20% 20% 최소 목표 20% 왜? 우리가 그만큼 기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약간의 조금 더 큰 수익을 목표로 잡는 게 중기 매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 매매는 말 그대로 먼 미래를 예상해야 돼요. 먼 미래. 먼.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큰 흐름. 어떠한 흐름. 돈의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매매에 필요한 부분들. 금리 인하 있겠죠?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금리. 그리고 경기. 앞으로 어떻게 한동안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경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큰 관점에서 우리가 큰 방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장기 매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잔파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파동을 만들어지거든요. 이 흐름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에서 중기 매매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오버슈팅 나오는 거 먹고 나오는 게 단타 매매고 장기 매매는 이런 바닥에서 횡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횡보 나오는 자리에서 쭉 보유하면서 상승의 흐름, 잔파동에 연연하지 않고 이 수익을 지속해서 끌고 나가서 100% 이상 먹는 게 장기 매매다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살펴서 넘어가시게 되면 단타 매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타 매매. 당일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도주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고비 관련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지금 미국에서는 보험 처리가 된다.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일본에서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내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의료보험 적용이 되겠죠. 의료보험 적용이 됐을 때 그만큼 더 많은 수요, 값싼 가격에 사람들이 수요가 생기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를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돼요. 이 종목만 그냥. 이 종목이 하루에 타점을 여러 번 줘요. 이런 식으로. 물론 빠르게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되지만 손절가도 빠르게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단타매매의 특징은요. 기본적 분석에 필요 없어요. 기본적 분석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당일 들어가서 양봉 하나 뜰 때 이렇게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장때 양봉이 하나 썼죠. 이때 장때 양봉 때 돌파 매매 따라 들어가서 크게 수익 한 번 내고 나오는 게 바로 단타매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익률은 2에서 5% 정도 짧은 수익.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이 돌파 나올 때 집중적으로 따라서 들어가는 게 단타매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드시 손절을 지켜줘야 돼요. 왜냐? 단타매매 돌파가 확실하게 승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지켜야 돼요. 승률이 높긴 하지만 단타매매를 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가 지지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나올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어떠한 흐름이나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는 이 자리까지 도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 단타매매 잘못하면 내가 2%에서 5% 짧게 먹으러 들어갔는데 20% 손실 나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기매매인데 쉽게 두 번째는 단기매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마주. 테마주를 공략한다.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데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단기에서 여기서 눌리기는 좀 위험하니까 여기서 양봉 하나 뜨고 작은 양봉 하나 떴을 때 작은 박스권에서 돌파 나오는 양봉 하나 보고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돌파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상승을 타고 있는 종목은 이슈나 흐름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간 또는 종목에 따라서 기본적 분석이 필요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재료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는 소멸되지 않았죠. 자율주행 재료 소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연관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이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최소한의 적자는 나지 않고 어느 정도 현상 유지라고 하죠.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기업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거나 이 자리에서 돌파 나올 때 똑같이 들어가되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할 거야. 라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기서 한 파동 먹고 평당가 낮춰서 여기서 엑시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차트상 상승이 예상되는 위치를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차트상 움직이는, 상승할 수 있는 위치 어떤 게 있을까요? 패턴들 있잖아요. 삼각수렴 패턴 여기서 돌파 나오면 상승하거나 이런 삼각수렴 형태도 있겠죠. 여기서 돌파 나올 때 혹은 N자형 파도. 그리고 역회된 숄더 이런 패턴.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슈와 시장의 관심사를, 이 재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차트상 위치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 이내에 10에서 2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한 달 이내다. 단기는. 중기는 이거 넘어가면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 달 이내 10%, 2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패턴. 우상향 추세인데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여기 단타로 들어갔어. 그런데 빠졌어. 근데 추세가 이탈을 안 하네? 어? 나 분할 매수 들어가. 이거 단기로 포지션 전환해.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 깨지면 손절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또 단기 매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기 매매예요. 중기 매매. 6개월 내에 30에서 35%, 50%까지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보다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을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루 만에 5%, 1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1년 걸려서 100%, 10년 걸려서 100% 수익이 났어요. 10년 걸려서.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단순히 높고 봤을 때는 10년 걸려서 100% 수익 본 게 높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고 수익을 매번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손실보는 날보다 수익이 더 많고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하루 들어가서 5% 먹고 나오는 게 매번 회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스노볼을 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간 투자를 함에 따라서 수익률도 반드시 우리가 목표가까지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이 들어가요. 시장의 상황.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인 예측이 또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예를 들면 흥구석유라는 석유 종목이 있잖아요. 흥구석유. 흥구석유. 뭐 미창석유. 이런 석유. 정유주. 정유 관련주들. 이런 정유 관련주들. 이때 상승 나왔을 때 어떠한 이슈가 터졌죠? 중동. 중동 전쟁 터졌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파동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낙폭을 크게 만들면서 내려왔거든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중동 전쟁 아직도 안 끝났어.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리고 하마스는 이슬람교죠. 종교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나면서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던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봤을 때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원유 가격 더 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구나. 약간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6개월 이상 끌고 나갈 거니까 최소한 2분기 정도의 예상은 필요하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이상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앞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의 비중은 좀 낮습니다. 중기나 장기는 보시게 되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바닥을 다진 위치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추세에서 쭉 추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추세의 하단 혹은 앞전에서 윗꼬리 달린 캔들 하나 나와주고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졌을 때 저점 한 이 정도 사이에서 충분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목표가가 많은 만큼 손절가도 큽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바닥에서 잡고 손절을 짧게 가져가면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만 보시면 돼요. 최소 50%. 최소예요. 최소 50%의 수익률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 분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반드시. 기본적 분석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1년 이상 볼 거잖아요. 그러면 4분기 이상. 4쿼터 이상 봐야 된다는 얘기요. 4분기 이상. 그러니까 4분기가 1년치죠. 1년치 이상을 우리가 앞으로 대한 업황, 산업이나 섹터, 그리고 업황,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성장성. 이런 거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업황이 회복하는 위치에서 업황이 회복하는 섹터의 종목을 공략을 하라는 거죠. 앞으로 아니면 자금의 흐름을 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2023년도죠. 2023년도 8월에, 23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직접 봤는데 2차전지가 빠졌어요. 2차전지가 빠졌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 7월이었나 8월이었을 거예요. 7월, 8월쯤이었는데 2차전지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반도체로 들어갔어요. 반도체로 들어갔어요. 제가 진짜 이때 반도체 들어가신 분들 정말 잘 잡았다. 정말 장기 매매 제대로다. 물론 1년 안 걸렸습니다. 중기,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됐겠네요. 고점 올라왔다가 중기까지 봤을 때는 1년 안쪽인데 벌써 100% 이상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황이 회복하거나 어떠한 자금의 이동을 먼저 체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의 비중은 정말 낮아요. 차트 분석은 정말 낮은데 분할 매수 전략으로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지지선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지. 지지와 저항해서 지지만 확인해서 지지선 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길게, 시간을 길게, 보다 길게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급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조금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포지션이 짧을수록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높죠. 기술적 분석. 기간이 짧을수록. 왜냐? 그동안의 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포지션이 짧으면 단타일수록 우리가 재무제표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하고 나올 건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얘가 뭐 때문에 가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이슈는 파악해야 돼요. 이슈는. 이슈는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슈는 파악하되 얘가 단기로 봐야 될지 이례성으로 봐야 될지 장기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이슈나 재료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분류를 해놔야 된다. 포지션이 짧을수록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이 높은 이유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혹은 단기간에 매수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이니까 이슈, 재무적인 부분, 기본적 분석은 앞으로 성장성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슈에 따른 수요와 공급, 수급이죠. 수급만 보시면 된다. 이 수급이라고 해서 거래원별, 외국인, 개인, 기관 이런 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체결되는 체결수급량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체결원을 보시지 말고 체결량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지션이 길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를 하겠죠. 우리가 심층적으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즉, 장기 투자할수록.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거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경기나 산업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주 같은 거 한 번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채권 ETF라든지. 채권 ETF는 금리 인상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ETF나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 경기와 산업.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관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채권하고 주식은 반대예요.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파악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하는 데 경기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가격도 있겠죠. 금가격.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분류를 함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확고함, 신념, 믿음 그리고 좀 냉정하게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길게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삼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만 여기서도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지션이 길수록 시장 상향의 변화. 이 변화를 예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갔던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반도체에 투자했다면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상을 하거나 바로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타 매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SCI 평가정보 1분봉이거든요. 1분봉이에요.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갭 상승이 떴어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해요. 왜? 갭 상승했잖아요. 그만큼 매물대가 갭으로 떴을지 안 떴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 꽂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뜻은 여기서 갭 상승에 대한 지지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꼬리, 이 꼬리 혹은 이 꼬리 여기까지 우리가 1분, 2분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꼬리까지. 그어봤을 때 뭐가 나오나요? 박스권 나오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 나와요. 박스권 돌파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권 돌파는 돌파 매매 영역이에요. 돌파 매매 타점이에요. 박스 돌파. 박스 돌파는 돌파 매매 타점이에요, 박스 돌파. 지지선 잡기도 되게 편해요. 이 자리겠죠? 이 자리. 짧게 잡으면 박스권 상단. 앞전에 박스권 상단. 아니면 중심가 부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관점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돌파 때 따라 들어갔으면 벌써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꽤 많이 나왔네요. 한 5%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4에서 5%. 4에서 5%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고점까지. 여기서 팔았어도 최소 3% 정도의 수익은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단타 매매다. 보시게 되면 1분봉이에요. 오늘 이 날이 안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벌써 타점을 2개를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단타 매매고 익절 구간이 나왔죠. 여기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 나오고 여기서 박스권이 나왔죠. 작은 박스권. 그런데 여기서도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돌파가 나왔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 최초의 익절가는 어딜까요? 손절가는 여기였죠. 손절가는 이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이 자리를 안 깨고 올라갔죠. 이 자리 안 깨고 올라갔을 때 저점까지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약간의 손실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 1분봉이기 때문에 몇 초 안에 움직인 거예요. 이때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충분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이 이때 잠깐 눌렸을지언정 물량 체결량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안 봐도 딱 보인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작은 박스권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돌파가 또 나왔죠. 돌파가 나왔을 때 이 부근이 또 지지구간이 되기 때문에 익절가가 되겠죠. 익절 라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익절가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타 매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빠른 거잖아요. 강한 놈. 강한 종목을 잡아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익절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오버나이트에서 단기로 포지션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이 났을 때는 이 익절가를 올려가면서 단기로 포지션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손실이 났잖아요. 자르셔야 됩니다. 단타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타는 어디까지나 단타다. 그날 매수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지지성 이탈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잘라줘야 되는 게 단타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른 회전률, 많은 회전률과 빠른 수익으로 회전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타 매매 기준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오픈베이스 종목인데 익절 구간 때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박스가 나왔어요. 박스가 나왔는데 갭이 떴어요. 이때 타점이다, 아니다? 타점이다. 여기 타점이다. 타점인데 여기서 지지선은 여기나 여기 작겠죠. 이 구간이 다 익절가 혹은 손절가가 되겠죠. 이 자리는 최초에 매수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눌렸어요. 그런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또 익절가가 형성이 됐네요. 그럼 우리 본정가까지는 지켜줬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수익권, 수수료 0.25% 어림 잡아서 약 2.5% 정도 될 텐데 0.25% 정도의 수수료는 건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올라간 상태에서 박스 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1분 공사 5일선을 타고 가는 건 급등 패턴이에요. 급등 패턴 5일선 이탈했을 때 익절 잡을래.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익절 나갔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나왔고 이 자리 이탈했을 때 여기서도 익절이 나갔을 거고 나는 조금 내려놓고 수익을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은 욕심을 낼 거야. 라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익절가를 설정을 하고 바로 포지션 오버나이트 하면서 단기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익절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단기 매매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를 단기적으로 좀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면 포지션을 전환하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 단타 매매라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익절가를 서서히 높여가며 시장에 대응한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수익이 났을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매수는 기술인데요. 매도는 예술이에요. 매도는 예술이다. 그만큼 어디까지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우리가 이 익절가를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했을 때 큰 수익을 냈을 때 그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단타 매매 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게 되면 아마 단타 매매라고 하더라도 단기로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매매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이거는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인데 8월 9일 날 제가 시초가의 매수를 잡아들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업 조선 호황이라고 했어요. 조선업 호황 그리고 MRO라는 거 있었죠? MRO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하나오션이라는 거 자체가 MRO의 군함 군함과 관련된 부분들 군용에 대한 군용 선박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낙폭과대였죠? 낙폭과대 부분 다 회복했죠? 다 회복하고 이 자리를 박스권이라고 칭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위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때 목표가를 제가 3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때 8월 30일, 9월 1일 이때 목표가 3만 5천 원 달성했다. 박스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앞전에 매물대를 또 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매물대 보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3만 5천 원이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3만 5천 3백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윗고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들어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이슈들은 또 장기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인 저는 이제 장기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로 보면서 낼 수 있는 수익률을 한 10에서 20% 정도 좀 빠르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단타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단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단기 매매 예시를 들자면요.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혀가 자꾸 꼬여요. 단기 매매 예시 보시게 되면 이때 8월 16일 12,000원을 제시를 했어요. 12,000원을 제시했는데 19일 날 바로는 바로는 체결이 안 됐고 이때 아래 꼴에서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강하게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20일 날 강하게 나오면서 바로 하루 만에 큰 수익이 나왔었다.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익률 정도 나왔을 거예요. 목표가 달성하면서 최고 수익률을 하면 더 나왔겠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돌파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나온 위치고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여기도 한 번 알려드릴까요? 돌파가 나왔죠.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 형태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것도 갭으로 나왔네? 그런데 매몰대 위아래로 다 잡아 먹었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먹고 나왔고 이 위치에서 지금 지수의 흐름이 불안정하지만 추가적으로 타점 또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은봉 나왔죠. 이게 조금 며칠 된 차트이긴 한데 은봉 나왔죠. 은봉 나왔을 때 이 지지선 부분이죠. 손절 여기 짧게 잡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왜냐? 박스권 돌파가 갭으로 강하게 나왔잖아요.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양봉이 나와주잖아요. 이렇게 양봉 나와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밋밋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따가 이 돌파 때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도 분할 매수 간점 좀 잡고 퍼센테이지 크면 분할 매수 잡고 퍼센테이지 손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적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손절과 여기까지만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대응을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추세는 우상향 추세가 살짝 이탈이 나왔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 대한 지지선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장기 매매로 조금 들어가 보게 되면요. 8월 20일 날 매수가를 34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었어요. 또 방송에 나왔던 종목인데 34만 5천 원이 어느 위치냐면 아래 꼬리 이 자리 부분이었을 건데 이 자리 부분이었을 건데 제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드렸거든요. 이 기준 꼬리 몸통 기준이었을 거예요. 여기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 수익이 났었을 건데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한 위치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고 있어요. 왜 장기로 보고 있느냐 장기로 볼 만한 이유가 있죠. 화재잖아요. 화재 보험이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FOMC 금리 인하 있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지금 올해 예상하는 거는 100에서 125BP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1.25%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의 보험 전략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운용을 채권에다 투자를 해요. 채권 그리고 대출 채권과 대출 그리고 나머지 주식과 파생에도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손익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들 제가 다 뒤져봤는데 최소 50%예요. 50에서 70% 정도의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을 했는데 눌리목의 위치였어요. 잘 잡아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매수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14만 6천 5백원이었네요. 제가 근데 이거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양봉 하나 양봉 하나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양봉 하나 뜨고 물론 장기로 봐야 될 종목이에요. 건설업이니까 이것도 삼성물산 레미안이라는 건설 아파트 아파트 건설을 건설하는 업체예요. 매출 비중이 대략 올해 한 40% 넘어요. 40% 이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건설업이죠. 건설업 지금 건설업이 왜 빠졌는지 건설업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금리 인상이에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어요. 금리 금리가 문제였다.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틀려지니까 만약에 이자가 내가 월 연 연으로 따질게 1억을 빌렸는데 연 이자로 500을 500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가 됐네? 1억을 냈는데 연 300이어야 돼요. 300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뜻은 대략 그러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 똑같은 500을 이자에 대한 비용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봤을 때 1억 6천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1억 6천 그러면 연 4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냥 단순 비교는 했을 때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부동산으로 다시 쏠리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삼성물산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엘제앤솔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하락 추세 끝내놓고 2차전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2차전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차전지는 또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FSD 이것 때문에 조금 집중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슈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이슈들을 보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보다 큰 수익을 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제 포트폴리오 정말 세 종목밖에 없다.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익절 또는 손절을 했는데 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누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목표가 달성하면서 빠르게 지금 시장에 맞춰가고 있다. 방송 참고하시면 그리고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제가 시장에 대응하는 부분들 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 특집이기도 했고 포지션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런 관점들 또 제가 보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모자르긴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오늘 포지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요점은 말 그대로 포지션을 정했으면 수익이 났을 때 포지션을 전환하는 건 좋지만 손실이 났을 때 억지로 장기 투자로 전환해서 나는 같이 투자할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원래 장투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우리 수익 충분히 얼마든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